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차기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었고 오늘 들어서 이제 유연탄 가격이 폭등을 했고 현재 국내 어떤 시멘트 수급 대란이 어떤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 고려시멘트가 2019년도부터 이제 시멘트 사업 부문 매출 증대 그리고 사업 역량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같이 영위해 왔던 레미콘 사업은 현재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업계에 따르면 28일 현재 시멘트 재고량이 65만 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 보관을 했을 때 시멘트가 굳어서 판매할 수 없는 재고를 좀 제외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재고량은 35만 톤에 불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수급난이 현실화된 상황이고 봄이면 이제 건설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 때 하루 출고량이 시멘트가 20만 톤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보면 이틀 물량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국내 전 건설 현장이 공사를 멈출 수 있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오늘 고려시멘트 그리고 관련한 시멘트 종목들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시멘트 쪽 주요 종목들 매공기관의 어떤 좀 꾸준한 매수세는 사실 좀 포착되지는 않고 우리 시장 안에서의 좀 특징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오늘 굉장히 수급이 빨랐기 때문에 빠른 수급형 시장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시멘트 보시게 되면 오늘자로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었다가 조금 꼬리를 조금 위에 길게 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매물대가 크게 슈퍼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과거에 있던 매물을 조금 소화해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고점이 5,600원이었는데 정확하게 오늘 또 5,600원을 터치를 하고 차익실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시멘트주들이 다들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성신양회도 보시게 되면 성신양회도 오늘자 오전 중에 급하게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되었다가 현재 조금 윗고리를 달면서 조금 물량이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재 라인대에서 매물대가 크게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 물량이 출해가 될 때까지는 조금은 횡보를 하실 수가 있지만 이평선 배열 지금 모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좋을 것 같고. 다음 수급이 지금 페인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까지 조금 포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전장에는 시멘트 그리고 오후 쪽으로는 페인트 쪽으로 조금 큰 사이클로 건축 안에서 건설. 그리고 시멘트 그리고 그다음 페인트 그리고 인테리어 쪽으로까지 아마 수급이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리랑 좀 많이 동반하면서 지금 외국인 수급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 12%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급등했을 때의 추격 매수가 바람직하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올해 1월쯤에 전저점 치고는 50% 이상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합 모멘텀들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인지 궁금하네요.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반등을 급하게 하게 되면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다려 보셨다가 단기 평선들 보셨을 때 한 21선들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지지 확인하시고 분할로 들어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좋은 아직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 수혜주의이기도 하고 지금의 시멘트 업계의 동향을 조금 살펴보자면 국내 시멘트 업계들은 유연탄 수입을 거의 전부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따라서 국내 유연탄 공급이 오늘처럼 이렇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수입한 유연탄이 3,643만 톤 중에 75%가 모두 러시아산이었고요. 지금 시멘트 1톤을 만드는 데 통상적으로 0.1톤의 유연탄이 필요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유연탄 가격이 시멘트 제조 원가의 약 30에서 40%를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문건설업계의 자재수급 경기실사 지수는 이제 조사를 시작했던 시기가 2017년 4월 이후로 봤을 때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는 현재 시공 현장에서 느끼는 자재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고 현재 건설업계에서 자구적으로 최대한 미리 확보한 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좀 수급초를 다양화하는 등의 어떤 건설자재의 어떤 수급 불안에 대한 차질을 조금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시멘트 외에도 철근이라든지 레미콘 그리고 골제 주요 건설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사실 별다른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건축이라든지 토목공사비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시멘트 업계가 원가 상승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미 1월 달에 가격을 20% 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음 하반기 매출부터 실제적으로 조금 반영이 돼서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